우수한 교육 수준과 노동력, 차별적은 환경, 생활비까지 종합평가한 결과 버지니아주가 올해 미 전역에서 가장 사업하기 좋은 주 1위에 선정됐습니다. 경제전문 CNBC 방송이 2007년부터 매년 평가하고 있는 사업하기 좋은 주 순위에서 버지니아는 팬더믹으로 실시하지 않았던 2020년을 제외하고 2019년에 이어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번 연속 가장 사업하기 좋은 주로 꼽힌 지역은 버지니아주가 유일합니다. 버지니아는 2007년 이하 5번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10가지 범죄의 평가에서 우수한 공교육과 노동력의 39%나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탁월한 인재, 인종 다양성과 평등, 통합을 추구하는 행정과 입법, 사법체계, 생활과 건강, 생활비 등에서 고르게 고득점에 1위에 선정됐다고 CNBC는 밝혔습니다. 버지니아는 일부 남아있는 남부의 인종차별 정서에 따른 논란을 겪었으나 민주당 출신 주지사와 검찰총장, 주의회가 개선 노력에 앞장서온 데다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모토로 내걸고 있어 사업하기 가장 좋은 주로 선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웃 메릴랜드는 올해 평가에서 중하위권에서 상위권인 12위로 선정되는 기엄을 토했습니다. 메릴랜드는 2019년에는 31위에 그쳤다가 올해는 12위로 약 20단계나 뛰어올라 가장 많이 개선된 주로 꼽혔습니다. 미 전역에서 버지니아와 이웃하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는 2019년 3위에서 올해에는 2위로 올라섰고 2년 전 2위였던 텍사스는 올해는 4위로 밀렸습니다. 올해 3위는 유타주로 2년 전 4위에서 한 단계 올라섰고 조지아는 변함없이 6위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비해 플로리다는 2년 전 12위에서 올해는 17위로 내려갔고 캘리포니아는 32위에서 올해 33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올해 가장 사업하기 안 좋은 꼴찌주는 알래스카로 2년 전 47위에서 올해에는 최하위로 내려앉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하와이는 변함없이 꼴찌에서 두 번째인 49위에 그쳤습니다. 하와이도